자, 오빠. 아, 지 마요 오빠. 이거 왜 꼴딱꼴딱. 꼴딱꼴딱. 꼴딱꼴딱꼴딱꼴딱. 꼴딱꼴딱꼴딱. 남자가 또 우리의 호거 오빠가 올라가 있어서 너무 기분 중요한데 신이든 호거에 못 오른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근데 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. 하면 더더욱 힙하자. 수고하셨습니다, 화이팅! 화이팅! 다녀올게요 2011 엠넷 아시안 뮤지 어워즈 신이상 여자 에이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핑크 팬들 여러분 감사합니다! 아는라 어? 화이팅! 헉! 너무 손실까만 한 거 너무 손이 없어서 갑자기 처음으로 하는지 안 봤어 아 왜이렇게 저희... 너무 복마라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곡가 호랭이 오빠랑 축하창타이 오빠랑 라두오빠 태호엄마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도 얘기 못해 고마워 지키도 했어 진짜 너무 떨렸는데 다음에는 다음에 꼭 또 상을 타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표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위에 서있는 것도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축하행을 이사합니다 축하행을 이사합니다 축하행을 이사합니다 새로운 앨범의 당신과는 주목하여 신중생의 스페어 상대의 추첨을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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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